1. 마지막 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돈벌을 좀 해봤잖아요 어제 돈벌 전략이 뭐였냐 이제 마지막 원이 줄어도 팀원 부활은 가능해서 마지막 원 전까지 팀원을 안 살리다가 팀원은 이제 가로치고 트린다며 마지막 원에서 딱 부활을 시켜서 트린이 궁으로 한번 더 버텨서 이기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 한 명이서 두 명의 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죽음 어제 한 게 카르마였는데 오늘은 마오카이 이놈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려고 마오카이도 은근히 회복량이 괜찮잖아요 찾아보니까 마오카이는 잃은 체력 비례도 아니고 최대 체력 비례로 회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마오카이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봤음 Q나 좀 돌려볼까 트린다며 할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저도 마오카이를 아직 안해봐서 탱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른 느낌만 좀 봐야겠다 일단 아 나 부캐로 할까 이걸로 하면 너무 많이 알아보던데 아유 아 나 아레나 진짜 그거라니까 연예인이라니까 아레나 연예인 다 됐어 이거 다 알아봐 어떻게 된거야 트린다며 가능 물어보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 전보 한번 해보자 모르는 사람이지만 음 그래그래 보고혓 아니 또 이런 우연이 잘해봅시다 그냥 극딜 트린 보고혓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봅시다 음 그래그래 이길 수 있는건 이기고 전보할건 전보하고 아니면 배우라기보다 그냥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매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16명이라 그런지 랭크는 이정도나는 아닌데 마오카이로 거석상 먹으면 존버 진짜 야무지게 될거 같은데 그죠 소외 증강 나왔으면 좋겠네 좀 맛있는걸로 존버 좀 해보자 근데 이분 뭔가 내가 트린다며 시켜서 첫판인데 그냥 해본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죠 시청자가 아니라서 어 슛 맞구나 바로 거석상 이거지 거석상의 용기 이동불가 상태로 만든 후 보호막을 얻습니다 이거거든 몸판 느낌이 벌써 좋은데 일단 처음엔 이겨봅시다 릴리아 노리면 될거 같은데 그죠 아 에잇 영취 영취 와 실드 미쳤는데 그냥 벌써 아니 이거 벌써 벌써 그냥 센데 아니 개삭인데요 이거 와 실드 보소 이번 라운드 생성한 보호막 1300 3레벨의 레전드 스킬마다 실드가 붙으면서 이제 마법 흡수로 체력까지 획화는 에라이 에잇 에잇 와 실드랑 그냥 미쳤는데 정신나가는데 이거? 아니 이거 사기잖아 어 그래그래 딱 딱 이거 먹어주고 딱 바로 무한실드 딱 하하하하 아니 이게 고속상이지 어 이거지 어제도 이런게 나왔어야 돼 아니 어제 좀 증강이 안좋았어 오른도 거속상 근데 마오카이만큼은 안되죠 아무리 봐도 어 가고일 가고일이 제일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각마저도 붙어있고 스킬가속도 붙어있고 해볼갑시다 와 그냥 미쳤다 이 마오카이 지금 못막습니다 어 에라 모르겠다 어 어 난 무한실드야 어 호흡호호호 난 실드가 무한이야 오케이 같이 가요 호흡호 폭풍이에요 쓰이니 어 같이 가요 아오 야 체력 진짜 1도 안다른 레전드 어 석상이용이야 한번 가볼까 에라 모르겠다 대삭인데 그냥 마오카이 태산인데요 그냥 에이 마오 아니 실드량이 이게 맞나 생성한 총 보호막 만 아니 이게 이게 게임? 눈 싸움? 여기는 누구야 볼배도 회복볼배네 범버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엿겹다 엿겨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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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야 얘 만화 다 썼다 돌메 만화 다 썼는데 만화를 다 쓰면 어떡하니 친구야 그러면 스킬을 못 쓰잖아 그래 그래 잠깐만 이거 살짝 살려놔야겠는데 그 전략 슬슬 그쵸 궁 있나? 살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존버로 이거지 이게 전략이거든 실드 방침 딱 밀고 벗고 딱 다음 근데 이거 서로 안 죽겠는데 그쵸? 이것도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쵸? 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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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상유형이야 어 석상유형은 안 죽어 음 그래 그래 많이 때려 다오 어 넘어가서 개발 실 좀 까다오 여기서 딱 살려 alto 어 걍 어 어 어유 my취 어alt 저는 퀴 Produkt 어 있는 요 아 퀴 어 어 어 어 Hamilton 어 일단 도망다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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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 미안 미안하다 어 그래그래 에이 칠도로 마구 버텨 오 좀 빡센데? 잠깐만요 따 따 따 따 어 살려 지금 궁 있니? 야 있구나 이거지 이 맛이지 그죠? 어 좋았다 트리나 이거 탱템을 뭘 가야되지? 진짜 모르겠네 이거 돈 아낀 다음에 탱템 프리즘이나 열어볼까? 맛있다 프리즘 한번 열어보죠 흠 님들 잔옥행이고 쿨타임이 있나요? 어 용암의 방패 갈까 그냥? 1번이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거 가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일란다 여기서 뭔 전보여요 그냥 때리면 죽는데 칠들이랑 볼까? 님들 실드량 10만 레전드 아니 실드량 10만이요? 아니 이게 가능해? 어 이거 뭐가지? 히롤? 잠깐만 기본으로 돌아가기? 궁이 사실 필요 없잖아 기본으로 돌아가서 피해량 체력회복량 보호막이 증가 이거지 이게 뭐야 볼베야? 에이 와 이거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이사 오오 그러지마라 다오 잠깐만요 이거 뭐냐? 일단 살리지 말아봐 이거는 야 볼베 마나 다 썼다 오케이 마나 다 쓴 볼베는 이제 안 무섭거든 방심 어 많이 때려 확산이 형이야 절대 안 두고 어 편하게 때려 그냥 어 그래 그래 에잇 어? 어 비상 비상 이거지 하하하하 되겠습니다 아니 벌써 끝났어? 아니 전승했더니 벌써 네 아 좋았습니다 궁리 아 이게 또 우연히 만난 일반인이랑 승리를 해냈네요 음 그래 그래 마지막 실드 좀 보고 싶은데 그죠? 리플로 하면 실드 몇인지 보이나? 13만 레전드 아니 강심 1500스택 하하하하 개수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깡으로 1500스택 음 맛있다 그죠? 어? 야 한 번 더 해볼까? 근데 거석상이 있어서 된 것 같은 그죠? 거석상 없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마오카이로 거석상 가차게임 해야 되나? 하하하하 아니 실드 13만이 없었으면 당연히 죽었을 거 아니야 아 거석상 마렵다 하하하하 거석상 마오카이 마렵다 제발 플레즌강 마시는 걸로 다오 쇳! 왔구나 왔구나 하하하하 아니 두판 연소? 레전드인데? 아니 리롤도 없이 그냥 바로 나와? 레전드 상황 발생! 하하하하 음 그래 그래 바로 가보자고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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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다 먹었어 난 판테오는 내가 먹고 있어 세리야 오케이 싸워 아우 아우 좋 좋았습니다 거석상의 용기 실드량 5000 허허허허허 단 2라운드만 해 레전드 용암의 방패를 갈까 잔혹행위를 갈까 잔혹행위 한번 해볼까? 한번 찍어먹어볼까요? 뭔 느낌인지 보게 어 나름 센거 같기도 하고 벤탄는 보이긴 하는데 그죠? 어우치 홀열매 홀열매 Q 다음 피해량 2000? 나쁘진 않은데 그죠? 한 라운드에 나름 강한데? 잠깐만 여기서는 이제 정례영상을 가야되는데 장심 먼저 가자 허허허허허허 장심u 쌓아야되자나 그죠? 아 리롤로 버벌까 돈 아까운데 슛 어? 오케이 정례영상 으로 허허허허허허헣 아 리롤을 좀 아깨고 그랬나 그냥 살걸 자 일단 살려야겠다 이건 너무 멀다 그죠? 어? 못 살리겠는데? 그냥 싸워야겠다 그죠? 나름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그냥 싸우자 모르겠다 이거지? 아니 가옥 나름 괜찮은데? 혼자서도 데미지 나오는데 그죠? 빨랫줄 우리의 습격 차라리 빨랫줄? 아니 차라리 부식? 혼자 데미지 넣는 느낌으로 가자 일단 살려봐 가옥 마오카이 그냥 깡팬데 이거 개사기인데? 거석상으로 2만 탱킹 간혹행위로 1만 딜 아니 혼자 탱딜 다하는데? 제리 나가도 되겠다 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좀 편하게 해 제리야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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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story 영치 일 잠깐만 일단 살려봐 아 수고해요 안살려도 되네 발명가?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강심? 일단 발명가 가자 모르겠다 용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싸울란다 제발 날 좀 죽여다오 마오카이 좀 죽여주세요 이거 넘어오겠는데 너 이거 살려야되잖아 야 이거 안넘어오는데? 긴거야? 어 그래그래 프런들 모르가나로 얘네 이길 수 있나? 긴거가 그래도 좀 세긴 하거든요 사실 트런들이 없으면 방템 하나도 안가도 된단 말이야 와 센거 봐 데미지 못 이기겠는데 얘네? 데미지가 그냥 말이 안되는데? 아 참지 못한 모르가나가 어 잘가렴 이러면 마저테만 가면 되잖아 그쵸? 에라 모르겠다 에잇 나 좀 죽여다오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야 강심 싸 강심 야 강심으로 가 강심 야 재밌다 마오카이 웰케 재밌음? 어 강심 싸올게 걔들아 영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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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심 슬슬 이제 제리 딱 살려가지고 어? 아니 조냐가 있음 아니 이걸 이겨? 하하하하 아니 불구덩이 수채고리 때문에 확 적었는데? 아니 이걸 이겨? 제리 조냐 사라고 하죠 그럴 순 없지 제리가 슬퍼할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어쩔건데 어떨건데 임마 아 좀 죽여다오 마오카이 좀 죽여주세요 강심 스킬 사용시 체력회복? 근데 차라리 빵과 잼이 낫지 않나 그쵸? 이거는 어차피 내 자체 회복이 더 나을거 같은데 3번으로 가자 W쿨타임 2.66초 레전드 어? 아 내가 싸우고 싶은데? 아 이러면 둘 중 하나 죽잖아 내 장난감 갖고 놀아야되는데 아니 딩고가 그냥 저 안만나면 깡패긴 한데요? 이거 데미지가 말이 안되는데? 얘네도 나름 당하네 아니 딩고가 나만하면 그냥 깡패야 드라가스가 설마? 오오? 이거를? 이걸 글가가? 어? 어 그래그래? 잘가렴? 슬슬 슬슬 끝나겠다 그쵸? 거석상 지금 6만 해성 데미지 35,000 레전드 에라 모르겠다 나 좀 때려다오 어 W쿨이 2초야 어 미안하다 W쿨이 좀 짧아 어 그래그래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와 딜량 내가 더 넣었어 아니야 제리보다 딜량 높은 마오카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오카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